3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결과, 사람인, 과인은 임금 자신이 자기를 낮춰 일컫는 말입니다. 갈지, 바소, 아펄통, 악길석, 통석은 몹시 애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아신앙입니다.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다. 말리얼이, 벼슬경, 여기서는 거대경, 갈지, 바소, 마땅의, 썰용, 마음심, 말리얼이, 눈설, 여기서는 씻을설, 부끄러울치, 설치는 부끄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어조사야,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써서 부끄러움을 씻어야 할 것이다. 차, 가인, 지, 소, 통석이니, 이 차, 저걸과, 사람인, 갈지, 바소, 아펄통, 악길석, 이것을 나는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경지, 소, 이, 용심, 이, 설치야라. 말리얼이, 벼슬경, 여기서는 거대경, 갈지, 바소, 마땅의, 썰용, 마음심, 말리얼이, 눈설, 여기서는 씻을설, 부끄러울치, 어조사야.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써서 부끄러움을 씻어야 할 것이다. 수모장병일만하여 벌고구려 남비하니라. 드디어 수, 깨모, 여기서는 깨알모, 장수장, 여기서는 거느릴장, 병사병, 한일 일만만, 마침내 군사만 명을 거느려 칠벌, 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남녁남, 더러울비, 여기서는 병경비, 고구려 남쪽 국경을 칠 것을 깨하였다. 수, 모, 장, 병일만하여 드디어 수, 깨모, 깨알모, 맨나중에서 갑니다. 장수장, 여기서는 거느릴장, 병사병, 한일 일만만, 마침내 군사만 명을 거느려, 벌고구려 남비하니라. 칠벌, 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남녁남, 더러울비, 여기서는 병경비, 고구려 남쪽 국경을 칠 것을 깨하였다. 무 신 선 사조를 하고 이모 시석으로 의.복.석현 등 오승하려고 성위.감미.성 하.나 호반무, 몸신, 에이선은 몸소신, 먼저 선 선비사, 다할졸, 사졸은 군사입니다. 진무는 몸소 군사보다 앞에 서서, 서이 무릅설모, 화살시 돌석, 화살과 돌을 무릅서고, 뜻의 회복할복, 돌석, 고개현, 무리 등 다스도재성, 석현성 등 다섯성을 회복하려고 먼저 선, 에어살비, 관계할관, 미륵미, 재성, 먼저 감미성을 에어사서나 무신선, 사졸하고 호반무, 몸신, 여기서는 몸소신, 먼저 선, 선비사, 다할졸, 진무는 몸소 군사보다 앞에 서서, 이모, 시석으로 서이 무릅설모, 화살시 돌석, 화살과 돌을 무릅서고, 의, 복, 석현 등 오성하려고, 뜻의 회복할복, 돌석, 고개현, 무리 등 다스도재성, 석현성 등 다섯성을 회복하려고, 선위, 관미성 하나, 먼저 선, 에어살비, 관계할관, 미륵미, 재성, 먼저 관미성을 에어사서나 려인 영성 고수하니라, 무이 양도 불게하여, 인이 귀하니라 고구려 사람인, 어린아이 영, 여기서는 두를 영, 재성, 구들고 지킬수, 고구려 사람이 성을 둘러 굳게 지켰다. 호반무, 서이, 양식량, 길도 양도는 굴량을 나르는 길입니다. 안일불, 이열계, 진무는 굴량길이 이어지지 못하여 끌린 말리얼리 돌아갈기, 군사를 끌고 돌아왔다. 려인 영성 고수하니라, 고울려 사람인 어린아이 영, 여기서는 두를 영, 재성, 구들고 지킬수, 고구려 사람이 성을 둘러 굳게 지켰다. 무, 이, 양도 불게하여, 호반무, 서이, 양식량, 길도, 안일불, 이열계, 진무는 굴량길이 이어지지 못하여, 이니 기하니라, 끌린 말리얼리 돌아갈기, 군사를 끌고 돌아왔다.